성모님은 사회에 걸쳐 멕시코 테페약 언덕 위에서 미사를 위해 성당으로 향하던 원주민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 이름을 부르며 나는 평생 동정이며 하느님의 어머님이 알려지길 원하고 이 어려울 때의 정성을 다해 나를 찾는 이들에게 나의 자비를 드러내도록 이 자리에 성당을 짓기를 바란다고 하였지만 후안 디에고의 말을 수마라 주교는 믿지 않고 증거를 가져오라 하여 12월 추운 날씨에 또 언덕 위에서 성모님을 만나 가득 핀 장미를 자신의 망토 틸마에 싸서 정표로 주교에게 가져다 줬습니다. 주교는 특별한 장미 고침을 알고 매우 놀랐고 장미를 담아온 후안의 틸마를 보고 주교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. 그것은 그 망토에 성모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. 후이고의 삼촌의 병도 낫게 해주셨습니다.